안녕하세요. 먹티조삼백아스입니다. 어이가 없는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되어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먹티를 일으킨 사이트는 시크릿이라는 곳인데요. 사건 발생일은 2월 10일이고 처음 환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빵이라고 하면서 지딜 쪽에서 조회를 했다고 무조건 양빵이라고 해요. 억지 부리고 있어서 이체 내역이랑 양빵 아닌 거 다 보내준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왜 아무 의미가 없죠? 먹티라서 증거료 내밀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 먹티 사이트입니다. 절대로 이용을 하시면 안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용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액 환전 후 안전한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찾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위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단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